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히 다른 날에 비해서 더욱더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일선 검사를 향해서 커밍아웃 좋다. 개혁이 정답이다. 라고 응수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를 향해서 장관이 보복을 시사한 거 아니냐라는 풀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